이쯤에서 여성혐오가 뭐냐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성혐오 이러면 보통 남자분들이 펄쩍 뛰면서 내가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 이러거나 난 여자친구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혐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성을 인격체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모든 시선과 태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두고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그래왔듯이 뭐 쟤는 개념녀다 오 성녀다 뭐 이렇게 추앙되는 모든 어머니상들 그런 것도 사실 여성혐오이고 그리고 반대로 성녀와 창녀의 구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막 창녀다 쟤는 된장녀다 이번에 새누리당 청년후보 두고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조은비 후보 두고서 쟤는 뭐 인조인간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다 여성혐오 정서인데 그거를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일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기사는 뭐뭐 여를 빼면 기사를 못 써. 기자들이. 맞아요. 여자면 다 무슨 여가 돼요. 심지어 토막살인이 나서 가방에 넣어서 버려졌는데 가방녀라고 하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참하게 생긴 인물이 아니니까 별로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홍승희 씨 같은 경우에 되게 좀 참한 인상이고 제 친구 중에 정말 뭐랄까 동양 여성의 표본처럼 생긴 여자애가 있어요.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고 정말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사귀고 나면 꼭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야 우리 엄마한테 잘할 수 있지. 우리 누구누구 밥은 잘해. 근데 이것도 사실 여성혐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애를 인간으로 안 보고 우리 엄마한테 효도를 해주고 나에게 밥을 해줄 여성으로서의 기능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게 여성혐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치자 여러분. 이제부터 나를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그 해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여성혐오라고 하는 말보다 남성혐오라고 하는 말이 요즘 쓰이면서 여성혐오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정의진 소임의 의와 관련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권력이 센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강자가 상대적인 강자가 약자한테 행하는 것은 혐오.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거나 동일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혐오라고 본다면 사실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강자에게 행하는 건 혐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혐오 같은 경우는 그거와 딱 부합한다고 저는 봤는데요. 남성혐오라고 하는 게 과연 성립하나? 사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막 욕한다 그래서 박근혜 혐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 당했던 어떤 자기 문제 그러니까 상처들 때문에 강자에게 대놓고서 욕을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이런 행위를 혐오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이렇게 남성혐오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여성혐오가 어떤 것인지 대충 이렇게 어렴풋하게 감이 왔던 것 같아요. 아까 홍승현 씨가 열등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배로 많이들 표현되는 그런 뭐랄까 치실의 정서를 갖고 있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 사치 소비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화무시비롱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젊은 여성들이 엄청난 걸 누리고 살 수 있느냐. 맞아요. 예쁜 여자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20대 때 잠깐 정도. 근데 그 잠간도 정말 많은 성희롱이나 한번 달라는 요청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노출이 되고 어떤 성적으로 매력이 있지 않은 시즌을 금방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조롱거리가 되고 야 너도 이제 한 물 갔어. 이런 10시에 대상이 되고 그게 연예인들 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최근에 설날에도 그런 프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몰래 여성 아이돌들의 몸무게를 재고 그거를 50kg가 넘는다고 조롱을 하고 근데 그거를 외모적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는 남성들이 그거를 평가하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회적인 태도. 근데 그거의 제목이 본분 올림픽이었다는 거예요. 벌레를 던지면서도 여성 아이돌은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되고 몸무게를 재는 걸 몰래 잰 거는 섹시댄스를 춘다. 무대의 판이 저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프로필하고 몸무게가 다르다 이러면 너 이 가식적인 아이 같으니 아이돌의 본분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랬을 때 진짜 좌절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승인 씨 페이스북에서 보고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정숙하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여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치마 길이. 야 니가 뭔데. 근데 여성 아이돌이 헐벗고 나오는 거는 완전 안구정화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또 다른 여성한테는 정숙함을 되게 강요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저도 똑같이 진보 인물들한테 굉장히 괴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애가 스카이를 가서 생각 있는 운동권이 됐으면 이렇게 진보적인 운동권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386, 486 학부모들 보면 참 뭐라 말할 수 없는데 참 울적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되게 울적하네 뭐 이런 거나 진본데 여자 아이돌 섹시 댄스가 덜 너무 좋아해 이러면 진짜 모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 모순을 인식조차 못하는 단계. 야 예쁜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면 꼴패미가 되고. 본능이래요. 그러니까요.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니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보고 예쁘다고 하면 너무 고맙지. 완전 기쁘고 맨날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줘요. 막 이러면서 한 번만 더 말해줘. 뭐 이러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 블로그 번역에 보니까 승희 씨는 그렇게 예쁘다는 말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자꾸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그냥 악의 없이 행동이 예쁘네요. 보기 좋네요. 이런 건 괜찮았는데요. 이게 느낌이 다른 게 있잖아요. 상황과 맥락 속에서. 예를 들면 일베 같은 데에서.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무슨 광화문여 해가지고. 아 1인시위 할 때. 네. 막 어떤 다른 1인시위 한 여성이랑 저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예쁘냐 이러면서 나는 뭐 나는 홍승이. 뭐 제 뭐 하여튼 막 되게 성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사실 강도만 달랐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게 뭐랄까 포털 사이트 딱 들어가면 막 다 여성들 벗고 있는 사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 그냥 상품으로 이렇게 통조림처럼 나와 있는 사진.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소름끼쳤어요. 그 수많은 가공된 여성성이라는 상품 속에서 저도 그 중에 하나로 개념녀 미소녀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면은 무슨 치어리더 뭐 누구 아찔할 순간 가리다 그만? 막 이러면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댓글로도 느껴지고 그게 되게 소름끼치는 일이더라고요. 그 예쁘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기분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홍승이 씨랑 어떤 뭐 여자분이랑 비교샷을 딱 올리고 아 나는 홍승이 뭐 이런 게 어떤 기분인지 제가 짐작을 해보고자 하면 정육점에서 꼭 이렇게 얘는 안창살 얘는 무슨 치맛살 이런데 아 안창살이 더 물이 좋아 보여. 난 안창살 뭐 안창살 먹을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창살이 뭐가 나빠? 이게 아니라 난 소가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나는 소고기가 아니란 말이야. 날 무슨 살 수 있다고? 네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정육점 주인이 사람이야. 이런 느낌인데 아 쟤는 투뿌리네 뭐 이런 식 한우 투뿌리야 쟤는 이런 느낌이니까 물이 좋다는 말에 싫은 게 아니에요. 소고기인 게 싫은 거지. 그리고 그런 외모에 대한 칭찬을 되게 여성이기 때문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니까요. 덕담처럼 해주고 실제로 그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려고 갔었어요. 시위녀 이렇게 했던 언론사에 대해서. 근데 경찰 아저씨도 솔직히 이게 명예훼손이냐고 솔직히 기분 좋은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경찰도 고발해버리고 싶은데 아 진짜 이쁘다고 하는 게 이거는 사실 모욕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블링이 좋다는 게 소한테 칭찬인지 잡혀 먹힐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너무 되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외모를 쉽게 평가하고 타인을 쉽게 재단하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졌구나. 이게 되게 폭력적인 건데 이게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TV에서 진짜 계속 그런 거 나오고 직장인데도 노래방 도우미랑 노는 문화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쉽게 그런 걸 살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젠더 감수성 이전에 좀 서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에 대한 남성한테 대입을 해도 제 돈 많아라고 하는 칭찬 맞아요. 차 뭐 있어. 이것도. 이거 차로 판교하면 좋겠어요. 사람을 그러니까요. 계속 그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칭찬을 받을 때 제 돈 많다라고 하는 칭찬만 계속 받게 되면 맞아요. 제 정체성이 마치 돈 많은 애로 찍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 의사잖아. 제 의사야. 제 의사야. 이 얘기만 100번씩 받으면 나는 사람이라고 이 말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로그에서 그 예쁜 여자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해둘게요. 저나 홍승희 씨나 세로미 씨나 우리가 절세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냥 뭐 흉하진 않구나. 뭐 이 정도지. 근데 또 웃긴 게 여자들은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려 놓지 않으면 남들이 또 미친 듯이 깎아내린다. 맞아요. 제가 뭐 그렇게 어. 존나 이쁜 줄 알아. 이쁜 줄 알고 과대 막 민감하게 한다고. 맞아요. 예쁘다고 해도 욕먹고 안 예쁘다고 해도 욕먹는다. 그러니까 외모 평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글에서 아까 말한 4%의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피해를 나가는 거는 외모가 또 괜찮은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은 또 굉장히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여자들이랑 깊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좀 그만큼 낮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하다고.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에서 더 괴로운 거는 저는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안부 사태, 위안부 문제에 우리가 쭉 관심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분들을 할머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무성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온몸을 던져가지고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지. 무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진심을 다하고 있지 않을까. 이분들을 여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무성의 존재.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희생자지. 근데 여성이라는 젠더가 없었으면 희생자가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맞아요. 실제 할머니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때 젊으셨을 때는 사람들이 다 등지고 그렇죠. 그게 너무 슬퍼요. 아직 여성으로 인정받는 연령일 때 사회적으로 여성 취급을 받는 때일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가 이제 무성의 존재가 되니까 막 언제부터 지켜줬다는 듯이 막 엄청 그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말자는 도와준대. 뭘 도와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에 책임을 책임을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그 젠더를 인정해야지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저도 그런 글을 봤단 말이에요. 한국 남자 새끼들 다 반성해야 된다.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고 그럼 이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돼 이 말을. 또 어떤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일본년들 똑같이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말 되게 많았어요. 우리도 일본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아 정말. 아 죄송합니다.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 거야. 걔들이 쪽팔려야 되는데 왜 내가 민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할아버지 정력도 좋네. 나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이상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 맞는데 그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성찰을 정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는 이거잖아요. 우리 여성의 정조를 훼손했어. 우리 민족의 우리 여성은 우리 민족의 것인데 이거를 훼손했어. 이거는 어떤 정서랑 닿아있냐면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 이태원 가면 맨날 백인하고 붙어먹고 외국인 강사랑 사귀고 이러면 안 돼. 이런 정서랑 멀리 가면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물건 저기로 수출되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관세도 안 물고 우리 거 가져갔어. 뭐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어. 일본 가서 똑같이 하겠다. 여성이 천연 기념물도 아니고 같이 싸우는 동지로 봐야 되는데 자꾸 저도 이제 오빠연합이 자꾸 지켜준다고 오빠연합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오빠연합, 아빠연합 이런 것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 듣고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빠연합이 만들어지고 그분이 저도 누군진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분이래요. 실제로 그런 단체가 있어요? 지금? 아니요. 팀장 있지도 않아. 나와갖고 좀 이렇게 해주지. 그래서 우리는 소녀상도 아니고 효녀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저에 대해서도 홍승희는 새누리당 알바 아니냐. 왜 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냐. 막 이런 것도 나중에 아니 저 살다 살다 새누리당 알바라는 말도 아예 재밌네요. 그래서 그분 페이스만 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냐. 이거는 이 모든 남자들의 결론이야. 왜 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 너무 웃겨요. 지금 페이지가 없어졌어요. 승고를 많이 당해가지고. 아니 나와갖고 인간방패 주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잖아. 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줘.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루저녀 이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분이 좀 이뻤잖아요. 그것도 사실 까놓고 보면 그거야. 나의 키가 어떻든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 근데 네가 지금 키를 갖고 그래. 그런 걸 수 있어. 나 오늘 펜 다 떨어진다. 아 근데 그런 말을 해요?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 근데 해달님 남자분이니까 오늘 딴지 스태프 딴지 기자 한 명 불러다가 얘기할 걸 그랬다. 같이 좀. 아 도대체 어떤 정서를 어떻게 당당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남자가 제1의 성인 게 이유가 있어.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데 누가 당해내겠어. 어떤 정서로 나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써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나와? 아 저도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자기가 가진 권력이 막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스스로가. 그리고 그걸 어떤 천부의 권력이라고 생각해. 일어서는 안 되는. 어떤 분이 이거 내 안의 왕자라 그러던데 나는 이미 왕자니까 앞으로 왕의 권력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권력을 그래서 늙은 왕자들이 새누리당을 찍는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죠. 이 왕자들이 자기가 이제 이 권력을 물려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엉뚱한 사람들한테 이걸 막 쏟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유치해요. 어쨌든 그 오빠 연합 만드신 분은 조금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셨던 분 같고 실제로 그런 분 이외에도 이른바 진보라고 불리는 분들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입 열면 터진다고 전에 그랬는데 제가 진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래도 대승적으로 좋은 일 하는데 문제 만들지 말고 조개는 나 혼자 죽자. 뭐 그런 생각하고 참았는데 뭐 아파 모임의 수장이 옛날에 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또 성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남자는 뭐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나야 뭐 한 번 참으면 되지. 야 이 새끼들아 나 이렇게 해서 참은 적 되게 많다. 지금 찔리는 놈 많지? 하여튼 근데 그런 분이 또 최근에 성희롱으로 목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만 하고 참았으면 좋았을걸. 또 여러 군데 가서 흘리고 다녔구나. 에이 걸레 새끼. 앞으로는 우리 참지 말아요. 그때 내가 애가 안 참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훈계하고 방면하면 나은 인간이 돼서 아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줄 알았지. 아 해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야 너 페미니스트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 나 페미니스트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남성이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물어보면 왜 이게 약간 맨스플레인 같아서요. 페미니즘조차도 남자가 끼어들어? 약간 이런 말을 듣게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남자라고 해서 페미니스트가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운동이 가진 성격들이 좀 있잖아요. 대개는 가해 집단으로서 남자가 좀 이렇게 많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피해받고 있는 집단이 주로 여성들인데 여기에 그거를 조금 물을 흐리는 듯한 남성에 대한 인권이나 남성성 여성성의 뭐랄까 구분을 좀 해체하자 이런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 남자들이 나타나면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조금 저는 이제 여성들한테는 남자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보다는 순화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여성 혐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으니까 그럼 도대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진짜 그 뜻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여성 우월주의가 페미니즘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난 진짜 억울한 게 여자도 군대 가라 저는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정전 상태지만 위험 전쟁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남녀 모두 복무를 하고 그 국회 같은 데서도 아예 딱딱딱 이렇게 좀 평등하게 맞춰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이 진짜 모르는 게 애초에 군대가 생겼을 때 여자한테 어떠한 결정권도 없었다는 거는 잘 생각들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헌법 소원을 내려고 했대요. 여자도 군대 가게 해달라고 여성분이 근데 여성이 아니라서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직접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저도 페미니스트는 되게 좁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편견도 많고 그래서 그냥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인격체고 동등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의식적으로는 다 페미니스트이지만 내 안에 여성 혐오 정서와 내가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차별과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성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일부 이상한 놈들 말고 대부분의 선량한 남성들 의 정서는 이분들 다 페미니스트예요. 보면 다 착해. 특히 단지 독자들은 되게 착한 사람 많아. 제가 여자분들한테 왜 딴지 같은데 글 쓰냐 이러면 내가 진보 어쩌고 이런 데서 당한 것보다 여기서 나한테 더 잘해줬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여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지 뭐 이러면서 약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여성의 상상물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상징물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상징물이 이를테면 샤넬 백 같은 거를 안 사주면 안 되고 남자가 집을 해오는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성이 우월해야만 되는 이런 거라는 근데 어디에도 나는 그런 여자 본 적이 없는데 본 적 있어요? 네 전 없어요. 그러니까 세름 작가 그런 여자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받으면 그만큼 해줘요. 샤넬 백 받으면 페라가모 가방 또 사주고 그러니까 네 그런 여자가 존재하고 존재 안 하고 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해도 그 여자를 욕할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닌데 마치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막 집에서 사실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나오잖아요. 보수고 진보고 다 집에 나오기 전에 다 밥 차려주는 거 드시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또 청소 안 하고 이게 너무 일상이고 그래서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 남자들이지? 왜 어버이 연합에는 할머니가 안 계시지? 그리고 왜 아 물론 돈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왜 486세대라고 불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성들은 잘 안 보이는 거지? 다 어디로 가셨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게 운동에도 진짜 경력 단절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학생운동 하면서 같이 운동하면서 만난 남자친구가 되게 제가 요리를 한번 해줬는데 우리 승희는 1등 신부감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 말 듣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나는 이렇게 요리하고 집에서 지내겠구나.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기겠구나. 이렇게 아이 나면 또 아이 나면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나면 생각 없긴 한데 어쨌든 그 공포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486세대 여성들이 그랬을 거고 얼마나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뭐 심상정 한 명 남았고 거의 전멸이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다 어디 갔어? 다 안 보여요. 그런 진보 진영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할도 역사가 오래된 게 그게 상실의 시대인가? 거기 보면은 그때는 이제 한참 그 일본에서 전공투 할 때니까 그때 여주인공 중에 위도리가 같이 우리 오늘 데모를 할 건데 여학생들은 다 주먹밥을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위도리가 주먹밥을 그냥 김주먹밥을 만들어 갖고 가니까 지금 다른 동지는 연어가 들어있는데 우리 위도리 동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맨밥이었다. 이러면서 비판을 받아갖고 그 운동을 때려쳤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아요. 486 세대 인물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 거냐. 구로동맹 파업 이거다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공행색 하면서 이루어낸 파업이잖아요. 근데 다 어디 갔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 방식들이 남성 중심적인 문화였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확실한 언어로 확실하게 논리적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중을 설득하는 거고 대중을 설득하는 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고 전략이 명확하고 이런 게 운동의 너무 뭐랄까 주류 방식으로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방식들 속에서 되게 지쳤던 게 많고 여성들이 운동을 뭔가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같이 할 만한 곳이 정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가면 다 남성 중심의 문화인데 여성들의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정말 삶을 뒤집는 그런 운동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운동 방식들이 도대체 일반 다른 직업 운동 이런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처럼 우리가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가서 싸우면 끝인가 그런 방식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안 바뀌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젠더적 감수성의 회복이 그냥 인권의 문제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운동 방식을 뒤집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혁명 이전에 문화혁명으로서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 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다른 운동 방식 진짜 내 일상과 떨어지지 않은 운동 방식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 운동 이러면 우리 삶에서 멀게 느껴지지만 흔히 남자들이 김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성들을 비판할 때 하는 얘기가 야 더치페이해라 뭐 이러는데 요즘에 데이트 통장 많이 만들잖아요. 일정 금액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결제를 하는데 근데 그 결제자는 언제나 남성이야. 근데 그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더치페이 여자들은 안 하지 않냐. 그리고 너네 나 차있는 남자 좋아하지. 가방 사달라고 하잖아. 뭐 맨날 바라만 들어가지고 스파게티만 먹으려고 그래. 이것도 어떤 공상의 산물 같은데 새룸이 작가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랄까 우리는 그나마 남자들이 얘기가 통한다고 생각해주는 여자들이니까 그런 걸 여자들 대신 별명해줘야 되는데 뭐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나는 순댓국 좋아해 이러면 나는 지금 개념녀 행세하는 것 같고 그거 진짜 공감해요. 진짜로 나는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괜히 내가 약간 좀 그렇게 빚어질까 봐. 나 개념 있는 척 하는 것 같고 나는 스파게티 같은 거 진짜로 싫어하고 왜냐하면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지거든 이러는데 너는 개념이구나 돈 낸다는 건 밥상머리에는 권력이잖아요. 돈 내는 게 같이 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그 사소한 짓을 갖고 개념 있네. 그리고 저는 원래 승용차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아 넌 개념여구나 이런데 그 개념여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혐오의 현상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 들지를 모르겠어. 그게 너무 저를 죄책감 느끼게 해요. 어떤 죄책감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면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내가 당연히 남자친구 차 있으면 내가 몸이 편하니까 그냥 남자친구든 친구든 엄마든 아빠든 차가 있으면 좋잖아요. 누구든 차가 있으면 고맙지. 그래서 그냥 편해도 좋은 건데 남자친구가 차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맞아 맞아. 혹시 나 이거 김친현가 이러면서 자기 검열 장난 아니야. 맞아. 자기 검열을 계속하게 해요. 아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누가 한다는 거야 진짜 지금 이쪽에다 다시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머리에서 기미인 할 것 같아요. 근데 해달님한테 아까 그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인정 인정 내지는 뭐 시인 시인 말이 뭐야 하여튼 그런데 이 새끼 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이런 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 시선을 열내면서 반박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우리가 주로 진보이신 남성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뭐 노동운동 하거나 사회주의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강남좌파라고 하는 말 옛날에 유행했죠. 그런 것처럼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페미니스트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강남 사람들도 좌파되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어쨌든 인구 반 차지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페미니스트 되면 좋은 것 같고 어쨌든 하튼 운동의 동반자로서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인식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나간다고 하는 동반자 의식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왜 너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라고 반문 하곤 해요. 남성들한테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을 막 말씀을 하시죠. 페미니스트는 원래 이렇고 이런데 너는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것이냐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정말 매갈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매겔에서 제 욕을 본 이후 상처받아서 안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소란의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몰카 문제 같은 거를 환급력을 발휘해서 지하철역에 붙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남성에 대한 남성 일반에 대한 비판을 한다라고 해서 남자 개인들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96%는 괜찮다니까. 분명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다만 저희가 남자 일반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 비판했을 때 남자들이 이렇게 비판당했을 때 여자들이 비판당했을 때 사례가 좀 다른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남성 일반이 공격당했을 때 여성 일반이 공격당했을 때는 사실 남성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그 비판의 지점에서 그 일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쨌든 똑같이 다 일반으로서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이 아니라 역시 여자는 이래 아까 그 이중사태로 얘기를 들면 오늘 우리가 다소 횡설수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역시 여자들은 말에 논리도 없고 횡설수설에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남자면 아 마음을 터놓고 툭 터놓은 남자들의 솔직한 수다를 들었다. 이렇게 말을 들을 가능성이 아마 좀 높다. 그 뭐냐 진보에서 어차피 수구세력하고는 그렇게 크게 만나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진보 세력에서 실제로 좀 성희롱 같은 걸 예쁘시니까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아까 말한 여성혐오라는 정서 네. 에서 나오는 말들은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게 저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었고 그래서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강한 수위가 어떤 거예요? 여쭤봐도 된다면 강한 수위 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그렇게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돈이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너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다가 어느 정도 결혼정령기가 되면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조언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항상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홍승희 씨는 참하게 생겼으니까 당하는 수위가 다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보적으로 훌륭한 남자들이 한번 달라고 정말 노골적으로 이따 우리 오피스텔에 와줘요. 뭐 이런 문자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정말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고 싶다라고 부들부들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지금 오늘 열받은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초에 또 이제 어버이 연합 편지도 보내셨어요. 근데 애초에 그분들하고 정말 한치라도 대화가 될 거라는 정말 요만큼의 희망이라도 있으셨어요. 어땠어요? 사실 답장이 올지도 몰랐고 그냥 아 그 이후에 뭔가 편지를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썼던 거고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답장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답장이 오긴 했더라고요. 그 답장의 핵심은 정말 운동을 함께 하고 싶으면 우리 조직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거였죠. 어버이 연합에서 진정한 효녀로 애국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아 그럼 효녀연합에서 하면 가짜 효녀야? 네. 그래서 답장이 왔고 그 이후에 답장은 쓰려고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서 필요 한 번 해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언니와 함께 페미니스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뭐 이런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언니와 함께 뭐 언니와 함께 페미니스트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3주? 3주 동안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되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인 폭력들? 폭력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왔던 활동들이기도 했는데 네. 제가 그런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네. 제가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걸 느끼고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하고 내가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폭력은 그대로 들어서 내가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한 거지? 이런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면서 폭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가해자라고 느끼신 거예요? 여성 혐오를 조장하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그 흐름에 저도 동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침묵을 하고 방조하고 방관했던 모든 태도가 사실 그랬던 거고 저도 그런 반성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꼭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슈로 사람들이 나와야 세상이 변한다. 여기로 다 힘을 모아달라. 그렇게 외치기만 했던 거예요. 여기에다 깃발을 꽂아놓고 아 여기로 나오세요. 근데 정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폭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소하지 않은 폭력들을 되게 작다고 느꼈고 거기서 배제됐던 많은 폭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즘을 만나고 아 나는 페미니스트 일 수밖에 없었구나 내 삶의 대부분의 불편함이 사실 다른 것들보다도 이 젠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껴왔고 내가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런 선언도 했던 건데 또 지금 드는 생각은 저라는 존재를 어떤 단어 속에다가 가두는 것 자체가 되게 저 자신한테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이전에 그냥 규정지을 수 없는 그냥 인간으로서 계속 존재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아주 오래된 구호가 있는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런 거를 깨달아 가시고 앞으로도 많이 성장하실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러면 보통 화제가 되면 정치권에서 콜이 오기 마련인데 그런 제안은 없으셨어요? 네.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또 이제 총선이 앞이 다가오고 저도 이제 막 피선거권이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했고 사실 진지하게 결심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소비되고 사람들이 누군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욕망 속에서 제가 소모되고 끝나버리는 이게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고요. 네. 저는 진짜로 삶으로 보여주는 혁명 진짜 삶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진짜 나서고 자기의 폭력을 고발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싶어요.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좋은 비 대학마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 정도고 해달님은 앞으로의 계획과 36.5도 카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0점 연구소에서 할 연구들도 네. 이런 일 겪기 전에 이미 저희가 대안적인 성교육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성교육 교과서는 순결을 강요한다거나 되게 쓸데없는 내용 많았잖아요. 생식을 배울 때 항상 생물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 배웠었는데 실제적인 것들을 조금 담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었던 어떤 젠더적인 관점을 조금 포함시키려고 해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이문학 카페랑 같이 하고 있는 일은 항상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밖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와서 공부하고 또는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모임을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문학 카페에서는 그래서 그런 좀 문턱 낮은 여러 모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 이제 뭐 글쓰기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것 그 다음에 음악까지도 직접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노래 불러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출판까지 내 책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저희가 기획해 보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책이 많이 나왔어요. 독립 출판에서 한 8권이 나왔고요. 올해는 독립 음반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또 그게 좋고요. 또 하나 더 좋은 건 이게 서울이 아니라는 게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서울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되게 차분차분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 또 홍승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 내 독자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랑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 내 삶으로 보여주겠다. 저도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반성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많이 성장하신 모습도 보여질 것 같고 저는 좀 요즘에 헛꿈을 많이 꾸는데 그래도 한 차차차기 정도의 여성 총리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네 또 그런 꿈을 꾸지 말라는 법도 없지. 굉장히 즐겁고 많은 희망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딴지 청취자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끝낼게요. 어느 분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남성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90%가 남자야. 사실 페미니즘에 대한 아까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것은 가부장제를 가모장제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편견들을 조금은 조금 뒤로 물려두고서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제에는 본인도 은연중에 가해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되게 구분을 못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쁜 놈이라는 얘기가 아닌데 네. 은연중에 이런 구조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진보적인 남성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대개 이제 그러면서 발생하는 역차별 혹은 남자들이 겪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남성들이 남성 위주로 된 문화가 가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흑인 인권운동 할 때 백인들이 겪고 있는 일부 역차별의 문제들이 흑인들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흑인들이 가했던 문제가 아니듯이 남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음을 열고 남성분들께서 젠더 감수성을 열어가셨으면 좋겠다. 젠더 감수성은 아무리 예민해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롬이 작가님이 하하 막 이러면서 웃었어요. 그런 젠더 감수성을 열어갈 수 있는 상황에 많이 자신을 노출시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한 책을 좀 읽으신다거나 여성들의 조언을 들으신다거나 더 나아가시면 메갈리아도 한번 이렇게 열심히 좋아요를 찍어주셔야 보신다거나 그 질문 중에 까먹었던 게 두 분 다 어떻게 그러면 젠더 감수성이란 거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키우려면 어떤 책을 좀 간단하게 보면 좋겠니 이런 질문에 좀 권해주시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치즈코 우에노 치즈코 우에노 치즈코 네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저는 그 책을 되게 좋게 봤고요 혐오의 여러 범주 여러 종류들을 이렇게 망라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혐오 여성혐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좀 갖기가 쉬울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책 이은희 변호사님의 예민해도 괜찮아 라는 책도 지금 읽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여야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여야 합니다 아프리카 작가가 쓰셔서 이름을 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거기 덧붙여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어? 이러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꼭 한번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승인씨는 우리 딴지 딴지 독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여성상인데 오늘도 펜 떨어져 나간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냥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던 것은 여성의 불편함을 말하는 걸 되게 부차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그 태도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나중에 해결해도 될 만한 일 사실 세상에 사소한 폭력은 없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인권감수성이라고 불려온 그 감각 그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는 그 감각을 내 자신의 삶에서부터 회복해 나가는 게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너무 진짜 왜 괴물과 싸우다 보면 괴물과 닮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너무 박근혜 막 아베 이런 괴물과 싸우다 보니까 닮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폭력에 무뎌진다는 점에서 그래서 전 젠더 감각도 그렇고 성소수자나 모든 사소한 일상 속의 폭력들에 대해서 계속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내가 그런 가해자가 되고 있진 않은지 계속 성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꾸려는 세상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불편함을 얘기하고 모든 폭력이 소외당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해방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다 뭐랄까 공감해 주시고 불편하더라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떠한 일도 사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 해나가면 인권감수성이 조금씩이라도 우리 모두 다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대승적 효를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분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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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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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